10대8 호요림 서브 약간 길었어요 최정민의 속도 서브 리시브가 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정민 선수가 빠르게 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었던 꼴입니다 양효진의 서브 잼채원 받고 한 손으로 올렸습니다 아베크롬비 전혜입니다 득점 재채있게 처리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사실 조금 불안했거든요 리시브가 조금 길었고요 최정민 선수가 빠르게 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었던 꼴입니다 apresent пос desired 최정민 선수 최정민 선수 코콜리 주의주님 파김치